하시면서도 강간 이렇게 무대 쓰셔서 또 노래도 해주시고 또 우리 전국 베라다라 전국 가요산 쪽에 아주 큰 힘이 되시는 우리 관리국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자 지금부터 이어지는데요. 이제 2부가 시작이 됩니다. 2부에 시작되는 이 가수들은요. 퀄리티도 있지만요. 아주 보이스가 멋진 가수들과 함께 1시간 동안 펼쳐질 겁니다. 네. 2부 펼쳐지기 전에 저희들 베라다라가 여러분께 노래 한 곡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가 안 나오면 저희들은 노래를 안 해요. 그쵸? 여기 지금 한 천명 계신 것 같은데 박수 소리는 10명밖에 안 나네. 그러니까요. 함성과 박수. 네 저희들이 준비한 곡은 뭐죠? 한마는 대동강 어떠세요 여러분? 괜찮죠? 네. 여기는 아버님 어머님이 많으셔서 저희들이 한마는 대동강을 준비했습니다. 대표님 음악 주세요. 한 바다laughter 한 바다 한 바다 그는 대동강아 변함없이 잘 있느냐 모란봉아 울릴 때야 내 모양이 그리구나 그 철저 마음이 하루만큼 다시 만날 그때까지 아 소식을 물어본다 한 번은 대동강아 다 함께하는 위 felic합니다 부동강아 여러분 같이 박수 They ch opposite 어깨도 스루, 스루! 자, 박수 쳐주면 오늘 건강에 더 탑니다 아 shoot with them! 같이 하겠나, 같이 불러주세요 같이 빌려주세요 대동강 구병누구야 팻노래가 그리꾸나 귀에 입은 숲은 싱가를 다시 한번 불러온다 그런지 항상 저 날씨 기다리지도 없을소냐 아 썼다가 찢어버린 한마년 대중의 동강 호호 호호